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느 주식부자의 인생곡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00년 1999년 그때 우리나라 벤처 광풍이 불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처럼 주식의 열풍이 어마어마하던 때였죠 그 한 해에 3천개가 넘는 벤처업체가 한 해에만 이렇게 탄생하고 또 치고 이랬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회사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벤처 1세대가 이렇게 계속 사업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될 분이 누구냐면 아이러브스쿨의 김영삼 창업자입니다 그분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은 그분이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분의 인터뷰의 내용을 이렇게 그대로 전달하는 입장에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분이 상당히 인생곡절을 겪으면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다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저도 그거를 그대로 인용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2000년에 2000년이 아주 피크해서 이분의 사업자가 이분은 카이스트를 다녔는데 1999년에 가을에 이게 창업을 했어요 가을에 창업했는데 12월에 이게 10억을 투자를 받습니다 주식회사 금양이라는 데서 투자를 받거든요 이분은 카이스트 박사 1년 차였어요 근데 바로 옆에 앉은 연구원이 싸이월드를 만들더래요 그래서 저렇게 인맥 가지고 할 것 같으면 학연이 상당히 중요한데 학연 가지고 하면 되는데 왜 빼먹고 하지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하게 된 것이 학연으로 해가지고 I love school을 I love school을 만들었다 이거죠 근데 만들 때 세 명이서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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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지고 PC 한 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2000년에 1999년에 10억을 투자를 받아가지고 사무실 비용 쓰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원이 1만 명이 되니까 1만 명이 되면서부터 이제 사람의 관심을 가지게 되고 2000년에는 500만 명까지 늘어요 500만 명까지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돈인 거죠 이게 만약 I love school이 계속 유지가 됐다면 페이스북보다 더 빠른 그게 사업 아이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I love school이 전 세계를 장악을 했다 그런지도 모릅니다 또 이번에 말로 하면 만일 그때 당시에 이런 방통위에서 규제만 좀 안 하고 풀어주면 좋다면 아이폰을 우리나라가 먼저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냥 묻지마 투자 이런 것이 뭐냐 하면 단타로 해가지고 수익을 놀리는 그야말로 투기성의 그런 돈들만 들어왔기 때문에 수익이 없으면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 이분이 말하는 게 외국하고 외국하고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성향이 틀리더라 이게 우리나라는 그냥 51% 이게 지분을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 지배의 중점이 있는데 외국은 성장 가능성 이것만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든지 성장을 시킬 것인가 그래서 이걸 외국은 100%를 살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투자자라는 입장에서는 그냥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집에 주식 수만 거기다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업 아이템도 이렇게 성장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인터넷 강국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그야말로 인터넷 소국이 돼버렸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런 사업 아이템을 발굴을 해가지고 계속 성장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했다 그러니까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애플이나 이런 같은 세계적인 글로벌 업체가 나오지를 못하게 됐다 머리는 똑똑한데 다 그런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돈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이분 같은 경우도 자기는 너무 사업을 몰랐다 아무것도 몰랐다 이거 제가 이렇게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의 주식이 주식을 다 팔았는데도 집의 주식이 51%가 넘어갔는데도 본인이 계속 사업자 대표를 사업을 지배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박사 과정에 계셨던 분이니까 이 세상에 나오다 보니까 순한 양이 나오니까 아기의 이리대들 늑대들이 이렇게 드글드글 했다 이거죠 이거를 전혀 몰랐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 어떤 한 사람한테 주식을 팔았는데 대금을 못 받아요 대금을 못 받으니까 결국은 그로부터 11년 동안을 계속 이제 세금 체납이라든지 이런 거에 시달리는데 결국은 그 사람을 2011년에 이제 2011년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을 내가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인간 말종이 되었을 것이다 그분 때문에 내가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내가 인간 말종이 안 되고 삶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낀다 이런 식의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대충 보니까 54세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54세가 되는데 이분이 300만 명 300만 명이 될 때 야후에서 야후에서 와가지고 이거를 300억에 인수를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500만 명이 됐을 때 500억에 인수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야후에다가 줘 버렸으면 제일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자기가 후회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고 금영이라는 데다가 이게 2000년 1999년 말에 10억을 투자를 해 준 업체예요 그러면서 이제 40%를 가지고 갑니다 주식의 40%를 그러면서 여기는 야후가 와가지고 자기들이 100%를 다 사겠다 그런데 이미 40%가 갔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우리가 60%를 사고 한테 가서 자기들이 마지막 이렇게 할 테니까 일단 60%라도 300억에 팔아라 했는데 애기에서 이제 이거를 거절한 것을 가장 빼절하게 실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500억으로 이렇게 투자 제의가 오는데도 이미 금융이 이쪽에서 300억 이렇게 치고 나오니까 야 우리 이름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머지 주식 우리가 다 사자 라는 식으로 이제 이사회의 결의를 하는데 이사회의 결의를 하면서 일단은 이제 일부 회사 입장에서 사고 일부는 대표인 대표 명의 개인 명의로 이렇게 사는 걸로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애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이거는 이제 하는 경우는 현금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어미 해가지고 담보 쪽으로 가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 자기가 아일러브스쿨 김영삼 씨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유 분량을 저한테 개인 명의로 개인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형식으로 양도를 해요 양도 매매 계약서를 쓰는데 실상은 정현철 씨가 대리해서 애기가 위임자고 대리해서 개인 명의로 일단 소유했다가 나중에 형에다가 다시 이 인수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이런 그런 의사 표시가 있었다 내부 간에 구두 표시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는 게 나중에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 이제 그게 사실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년대만 해도 이분 같은 경우가 인터뷰 내용에 보면 2000년 1년에만 1억 이상을 썼어요 술값으로 1억 이상 이게 술값이다 이거 술값으로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세 번 이상 룸사롱 가고 한 달에 2000만 원씩 썼대요 저도 그때 벤처 세대를 알아요 벤처 강풍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때 이 하마도 이게 경영학과 나온 사람들 치고 벤처 뭐 이런 식으로 안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특히 뭐 어떤 곳에 이제 이런 그런 항맥이 있는 사람들은 더 심했고 이게 룸사롱 가 가지고 이게 현금으로 돈 쓰는 게 본인들의 이제 능력 그게 과시였죠 왜냐하면 그때 보면 처음 다 30대들이에요 40대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50대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30대 뭐 벤처 강풍에 뭐 뭐 이렇게 한 사람들 하다못해 게이트가 이렇게 그때 이제 게이트가 이런 게 있잖아요 금융 게이트 그런 게 다 30대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룸사롱 가면은 하늘 날라로 이렇게 구름 위에 이렇게 떼어 가지고 실속 차리는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또 그 술집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이 돈 냄새는 제가 볼 때는 5,000% 저는 인정합니다 그 그분들의 돈 냄새에 맞는 그 능력은 5,000%가 더 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가 결국은 2000년에 2000년에 자기가 개인이 그러니까 이 자기 개인이 또 이렇게 개인의 이런 식으로 양도를 했잖아요 주식 양도를 했어요 주식 양도를 했는데 막상 이분이 대금을 안 줘요 대금을 대금을 미지급을 하니까 오?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서로가 이제 신랑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이거를 이제 준소비대차계약으로 바꿔요 준소비대차계약 이게 뭐냐 하면은 빌려준 거를 이제 그 알았다 내가 그러면 이거 이제 한 73억을 내가 이제 받아 가지고 나한테 빌려준 걸 할게 그리고 너가 나중에 1년 뒤에 1년 뒤에 안 주면은 20억까지 위약금을 주라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10억을 또 빌려준 게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앞에 가지고 이 사람이 받을 돈이 83억인데 1년 뒤에 안 갚으니까 83억을 이 사람이 아니 93억이죠 93억 뭐 93억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내놔야 돼 그런데 이분이 신영의 대표가 2001년 2001년 11월 1일 날 홍콩으로 도망가 버려요 출국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은 도망가 버렸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일러브스쿨이 이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이건 문제가 있네 하면서 완전히 추락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김영삼씨는 아무런 돈도 못 받아 버리는 거예요 못 봤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3년 뒤에 2004년에 2004년에 이 주식 양도에 대해서 10억이 넘는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과세가 됩니다 과세가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보면은 과세 예고통지 인데도 과세 예고통지라는 그 표현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문가 도움을 받았을 건데 왜 그런 식의 이게 그러면 이제 10억을 과세를 받았으면 대금을 내가 못 받았으니까 나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든지 불복을 했어야 되는데 불복이 온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법무과정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없어요 불복을 하지를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없으면 이분 같은 경우는 10억이 그대로 체납으로 확정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세금을 그대로 묶아했느냐 했더니 대금이 대금을 못 받았으니까 당연히 주식 양도가 아니어서 자기는 세금 양도세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만의 독단적인 사고죠 그러니까 양도가 있었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대금을 미제급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양도세 납세 업무가 되느냐 그거는 이제 불복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준소비대차 계약을 해서 그게 잔금청산인지 아니면 명예계사가 먼저 이루어져 가지고 잔금 납세 업무가 성립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불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제가 볼 때는 그런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복했다는 그런 말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분이 어떤 이 부분이 좀 억울하다면 불복을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머리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2004년에 2004년 5월 4일날 이제 해가지고 6월달 납부기한으로 해가지고 6월 30일까지 내라 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얼른 이혼을 해요 이혼을 하면서 이분이 뭐를 했냐면은 상가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내한테 줘버려요 아내한테 증여를 한다든지 양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론 이제 뭐 위자료 본인은 위자료라고 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세청이 이런 거는 가만히 안 놔두죠 사회행위로 걸어버려요 사회행위로 걸어가지고 사회행위 판결문은 제가 저한테 있어요 보니까 무별론이에요 무별론 무별론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응서도 안 한 거예요 무별론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너무 체납이 확실하니까 체납을 먼저 건드렸어야 되는데 체납이 일단 확정돼 버리니까 이런 경우는 차회행위가 돼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취소해라 라고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이혼을 하더라도 이게 4억 5천이라고 본인은 스스로 그러거든요 4억 5천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재산분할로 했는지 위자료로 갔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안 나와요 이게 무별론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 같은 경우는 재산분할로 갔으면 재산분할은 다 전부를 취소를 못해요 이분의 1 이상은 취소를 못합니다 그런데 위자료로 간 부분은 뭔가가 또 그 부분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거를 줘버렸으면 위자료로 줘버리면 또 양도소득세가 나오거든요 양도소득세 그 문제가 없었다면 재산분할로 갔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는 뭐를 쓴 거를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뭐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2012년에 결국은 이쪽 회사에게 회사에게 손해배... 아니죠 대금을 달라 주식 대금을 달라 이거예요 주식 대금 달라는 청구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제기를 해요 제기를 해가지고 전체 6번에 걸쳐가지고 2019년 12월에 마지막으로 6번에 걸친 대법원이 두 번이나 이렇게 파괴하고 한 번 파괴하고 두 번 파괴해가지고 마지막 고법에서 이제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는데 113억을 줘라 113억을 줘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소송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소송 지연 가상금까지 이렇게 합하면은 뉴스에 보면은 이게 300억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2001년에 못 받은 83억 93 원금은 이제 주식 양도 금액은 73억 플러스 대여금 10억까지 해가지고 83억이에요 83억이고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2021년에 받을 것이 300억이 넘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만큼 충당을 이렇게 회계로 계산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세월이 20년 넘으면서 받아야 될 것을 300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자만큼 충분히 받았다 적금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적금 넣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만일 이 회사 대표로부터 사기를 안 당했다면은 자기는 인간 말종이 되어버렸을 것이고 이거 다 써버리고도 남았을 것이다 제가 봐도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지난 11년 동안 2010 이 기간 동안에 전부 다 잃어버린 기간이라고 한다면은 2011년에는 이제 새롭게 재원을 했는가 봐요 재원을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위장이원으로 하죠 위장이원으로 했는데 얼른 위장이원을 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진짜 이혼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너무 큰 배신감을 느꼈다 라고 하면서 죽을 생각도 했는데 새로운 이제 사업을 하면서 만난 파트너하고 결혼을 하면서 이제 희생이라는 것을 느꼈다 여자의 희생을 느끼고 자기는 이제 어떤 사랑을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인생을 알게 됐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은 인생곡절이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분이 말을 하는 게 한마디로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게 호랑나비의 꿈이다 라고 이렇게 그래요 장자에 나오는 말인데 이제 인생의 덧없음을 가리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의 장자가 꿈을 꿨는데 호랑나비가 되어 가지고 펄펄 날아다니는 꿈을 꿨대요 그런데 그 꿈에서 딱 빼나 보니까 자기가 꿈의 호랑나비가 되었는지 아니면 호랑나비가 꿈의 장자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라는 의미에서 이제 인생이 덧없다 그 말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자기가 이제 돈도 잃고 다 친구도 잃고 같이 동업자들도 결국은 이제 어려울 때는 다 이제 번색이 나오고 친구도 잃고 가정도 잃고 자존심이나 명예까지 모두 다 잃은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었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자기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돈을 안 좋아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사람은 2011년에 홍콩으로 출국했다가 여기는 이제 미리 가족들을 영국으로 보내고 본인이 나중에 홍콩으로 가요 그리고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4건에 전부 다 이렇게 고소가 있었는데 전부 다 이게 무혐의라든지 이렇게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법부 이게 뭔가가 문제 있다 우리나라 이게 뭔가가 문제 있다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지검장이나 검사장이나 법원당은 공무원들로 이렇게 직업 공무원들로 놔두면 안 되고 이게 선거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인터뷰에 비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느끼지만 이런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죠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신용불량으로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 하기가 힘들었다 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50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이런 식으로 판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불어난 세금이 한 24억 배인데요 24억이 그러니까 10억이 10년 지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된 거죠 24억을 이제 완납을 하면은 완전히 체납절업도 해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인생에 알고 이렇게 따뜻함이라든지 사랑을 알고 희생을 아는 그런 시선으로 이렇게 또 세상을 보면은 또 이분 같은 경우는 뭔가가 또 개척할 영역이 분명히 생길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이 큰 사람한테 뭐를 해주려고 하면은 경험을 주잖아요 시련을 주고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도 그 성공 그러니까 성공 갑자기 성공하니까 정신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표도 없었고 갑자기 그냥 성공을 한 거니까 그래서 그 지금 와서 보면은 모든 일이 아득하고 부지락이 느껴진다 이런 분들이 이제 뭔가를 사업을 다시 해보시면은 참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분들이 또 후배들을 양성하고 그리고 이런 주식에 이렇게 투기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도 좀 이런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일러브스쿨의 김영삼 창업자의 인생곡절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애기에 관련된 이제 또 아일러브스쿨에 관련된 사건들이 두 개나 되어 있어요 또 등장인물들이 몇 명이 더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씩 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후속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세상 보시려면 일단 제가 건강해야 됩니다 이분 같이 중간에 포기해가지고 삶을 정리해 버리려고 했으면 300원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견디다 보면은 인생의 세상이 따뜻하게 보이고 좋게 보인답니다 뭐든지 남을 비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냉소하고 시기하고 그게 이제 자기 거울을 보는 거래요 자기 모습을 그대로 투영을 해서 딱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남 욕하고 이런 것들 시기 질투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욕하고 시기 질투하는 자기 모습에 대해서 한을 푸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그런 기운으로 세상을 보도록 하면은 더 건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